연료 게이지 바늘이 키를 끄는데 중간에서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원래 빨간두로 내려졌다가 키를 한칸 돌리면 기름이 있는 양만큼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를 꺼 볼게요 바늘이 좀 이상한데 계기판을 껴서 바늘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놔야지 맞는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묽고 컵으로는 담아서 옷을 입력한쪽으로 옮겨hat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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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